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도, 오른쪽으로는 강남 업무지구, 여의도 업무지구, 구로디지털단지, 굉장히 직조 근접성이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노량진 학원가나 대학교의 학생들의 임차 수유도 있는 곳이고요. 상당히 입체적으로 좋은데 대중교통망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서울의 중심입니다. 강북의 중심은 용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동작구가 서울의 중심인데 강남 아래 지역의 중심인데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이런 교통호재가 개선이 된다거나 하는 개발 호재들이 잇따른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호재는 장승백이 종합행정타운이 있죠. 그래서 23년 걸림 예정이고 현재 영도시장 위치에 청사를 이전하는 건데 일반적인 주민센터 수준이 아니고 모든 행정 업무에 관련된 모든 행정타운이 들어오게 돼서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특별 임대 상가도 입점할 수 있다고 하고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게 된다. 어떤 표현이냐고 하면 유동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된 상권으로 인해서 소비 영역이 더욱더 많아지고 더군다나 인구도 인프라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경제 효과 파급 효과도 연간 7천억에 넣습니다. 이 높은 많은 경제 파급 효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당 복합환승센터도 있죠. 사실 좀 말이 많은데 언제 될지 모르기도 하고 사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이게 결정이 되었다면 확정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걸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접근하기가 투자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노예환승센터로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지역 교통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해당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고 상수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고 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접근성이 좋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강남지역으로 들어가는 직주 근접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38%라고 합니다. 도보로는 10분 이상 거리가 되는 해당 지역을 뜻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렇게 유지 비용 부담이 적고 건설이나 유지 비용 부담이 적은 경전철을 활용해서 소규모 환승센터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사실 그동안 서울 지하철은 보통 동서로 흐르고 있었는데 이런 틈새 지역을 메꿔주는 기선 역할을 하는 경전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서울 전역에 굉장히 교통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굉장히 좋아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3년에 착공 예정이죠. 이미 다른 선들은 공사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서부선은 23년에 착공해서 6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은평구 세절력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굉장히 다른 경전철 구간에 비해서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조 5천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의 남북 방향으로 해서 교통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도 정말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다중주택 찾아보고 있는 거고요. 모든 개발이 확정되고 진행되고 나면 그때는 늦었다는 표현을 하듯이 저희가 오늘 만나보는 동작구 신대방동의 통건물은 이런 모든 개발어제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통건물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통건물이라고 하면 토지를 같이 소요를 하는 거죠. 매매가 30억에서 31억을 예상을 하고요. 임대금액 22억에서 22억 2천만 원을 예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전세랑 월세가 혼재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월세 600에서 650만 원을 포함해서 대출 금액까지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실투자금 4억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서울 역세권에 있는 토지를 확보를 할 수 있다. 소요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종국세에 관련돼서 보유세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시장으로 접근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보유세에 대한 금액을 위험성을 해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아파트 좋아하는 이유가 대지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대지권이 13평, 15평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시는데 이 50평, 60평 되는 서울의 토지를 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격은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의 건물의 주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부담 없이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1인 가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주거 수요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꾸준하다.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떤 상권이 죽었을 때에 대해서 공시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주거에 대한 수요는 항상 꾸준하게 밑받침을 되고 있다고 해서 주거 수요에 대한 지속이 해당 건물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시 위험을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당역 복합환승센터나 서부선 개통에 따라서 지역 교통이 인프라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강남과의 접근성도 더 높아짐에 따라서 강남에 지금 각종 호재들이 있습니다. 전문고사부지, GBC, 이런 임차인대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주거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다. 해당 지역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상주 인구 증가, 항상 저는 유동 인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유동 인구가 없는 곳은 아무리 개발 사업이 많다고 해도 해당 사업이 지지 분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개발 사업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주거 상품에 대한 것은 주제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정부는 많은 것을 다수에 의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휘청거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토지나 이쪽으로는 대출 규제나 이런 규제 화살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지금 LH 사태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앞으로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건물과 토지 그리고 시세 차이 그다음에 월수입으로 인해서 이 세금 부분을 해치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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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